아름이구나 3분 늦었어 곧 10점이야 뭐해? 안 받아? 아 미안해 먼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야지 안 배웠어? 벌점 10점 벌점? 못 들었어? 벌점 100점이면 아웃인가 내 수준이 없는 거야? 벌점 10점 벌점 10점 이게 뭐야? 너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나 베지테리라는 거 몰라? 다들 벌점 10점씩이야 시트가 너무 하얗잖아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벌점 10점 그래 그래 40점 남은게 한글자막 by 한효정